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병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제품을 사러 지난주에 밀려가지고 그린겔레가 안나왔었잖아요 오늘 어제부터 그 판매 시작은 했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사러 왔습니다 오늘 100분의1 구시온 & 구시온 리베이크 선 나오죠 뭐 AXH나 이런거 나온거 없지? 턴터 이후로 조용하셔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고? RG가 이정도인데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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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오지게 크다 이런거 얼마? 5천엔? 5천엔? 5만원정도 김길대 이거는 뭐 원래 국내에도 지난주에 발매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웠고 이거랑 깊은 걱정과 한숨이 섞임 이제 키말리스에 낄 수 있는 부스터랑 부스터 유닛이랑 짜잔 요렇게인가요? 어 캐릭터 스탠드 플레이트는 안사기로 했어 어? 왜냐고? 야씨 야 야 이 종이 짝 빼고 다 똑같아 괜히 괜히 해갖고 진짜 아휴 딱 이제 전시하실 분들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내 집에 좀 더 멋있게 디스플레이를 하고싶다 하시는 분들만 어 사시면 될 것 같고 또 뭐있나 또 뭐있나 야 이거 니 표정 같다 야 짤뽕이가 요 요 요 표정 너 가끔 보면 저런 표정인거 모르죠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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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야 변태 완전 네 자 미개놈 야 민레니언발콘 와 진짜 전달 멋있긴 한데... 저희 점장님이신데 스타워즈 매우 좋아하신다고 어때 보이시죠? 사셨죠? 이거부터 더 큰 거 샀어요 더 큰 거 샀다고요? X-Wing 48분의 1절이 이거는 좀 이따가 사려고요 아 그래요? 물건이 귀해서 아 밀레니엄 탈폰 재입고 된거죠? 재입고 되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는 정확히 몰라요 저희도 이것도 조만간 사가야지 스타인 언제 들어왔대? 스타인... 야 이건 난 조립하다가 죽을 뻔했어 하인류가 더 죽을 뻔하긴 했는데 스타인도 만만치 않았어 뒤통수... 대칼에서 통수 맞아가지고 진짜... 진짜 너 노가다르 대칼로 가라 진짜... 웃... 웃냐? 웃어? 아니 너 대칼하는 거 옆에서 봤잖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풀콩이... 아 있다 있다 타줄까? 풀콩... 헐... 헐... 필요 없어... 단호한 거 봐? 우와...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W시리즈 3기랑 더불어 시리즈 4기 하하하하 그러쇼 그러쇼 더불어에서 좋아하는 거 뭐 있냐 너 더불어? 응 하루트 하루트? 하루트 사줄까? 표정은 사달라는 표정이다 말 없으니 안 사줄래 어 말아 싫은 말아? 응 하하하 어? 갖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사달라 그래야지 야 근데 그림 갤대는 잘생긴 듯 못생긴 듯에 메모한 전체적인 실루엣은 잘생겼는데 얼굴만 보면 귀여운 느낌 들고 나중에 누가 도색으로 토끼한다 했는데 토끼 괜찮네 토끼 괜찮나요 토끼? 신사 토끼로 해가지고 신사 토끼로 해가지고 무슨 신사 턱시도? 아까 왜 모쿠도 왜 있어잖아 이상한 나라의 일리스도 아니고 들어온 거 없네 에이 자동차는 또 뭐 들어온 거 있나 넌 드림카가 뭐냐 없어 그럼 없어? 응 의외네 의외 의외야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드림카라 해봤자 뭐 현실성에 맞게 그냥 자기 자기 주세에 맞게 타야지 뭐 드림카라 꿈꿔봤자 드림이지 뭐 너 레고 좋아하냐? 응 얼마나? 레고 많이 모아? 옛날에 나는 장난감 보다는 레고였지 아 그래? 누나랑 나랑 네 의외다? 네 레고 좋아하는 줄 몰랐네 그래서 레고로 로봇조리 만들고 했었지 대리 만들기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건담 택틱스? 옛날 건데요 2004년? 네 2004년 한글판이야 로컬라이싱 돼있어 옛날 건데 갑자기 창고에서 어디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2000원에 그냥 검은사면성이랑 퍼스트랑 엘메스 샤아자쿠 코어보스터랑 사이사일리스 사가겠습니다 사이사일리스 어떤건지 아시죠? 네 트레이딩 피규어 디스플레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구나 옛날에 저도 샀다가 그때 검은사면성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이게 어디서 또 튀어나는지 모른데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와 아니 요런데는 한글되어 있는데 왜 정작 요런데는 한글어가 안되어 있지? 정작 중요한 부분은 왜 장면속에는 왜 한글어가 안되어 있는 거냐 어 밑에 색칠된 인형 디오라마 받침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계산해 드릴게요 형님 만드신데 시간 많이 걸리세요 이거요? 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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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많이 남는다고 요거 요거 남는 부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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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Slow 요거 요거 잠깐 디스플레이다 지금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건담 리베이크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구지온도 되잖아? 얘 몸뚜가리가 거의 전체가 남는대요 그냥 몸 100분의 1 하나가 다시 남는데 충격적이었어 남는 부품이예요 덩어리가 크니까 부품이 좀 더 크죠 멸일이다 진짜 멸일이다 만드실때 이걸로 만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어 진짜 많이 남는다 너무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나오는 그림같은 프레임 일반판매 글쎄 그렇게 될까요 진짜 여태껏 반다이가 해온 모양새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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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니까 지한친군데 가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 감사합니다 고시온부터 수리볼까 누군델델부터 할까 그게 문제네 큰게나와보이냐 작은게나와보이냐 역시 큰거지 그렇지 저룡이 왔어요 안녕! 바쁘시! 바쁘시 라이브야? 라이브시!